4. 대피능 4. 대피능 뭐하려고 그러는데요? 그 안의 사람들 여기 대피능을 들킵니다! 비상훈련을 가장해서 실내 대피능을 내리세요. 외부로 새는 정보를 차단해야 합니다. 현주야 우리 식구들에게 멀리 피해라 오빠 안 된다 사고 사실 숨기다니요 원전 사고입니다 원전 사고 이랬진 안 돼 바툭 나가야 되기도 필러기에는 필러기에는 없게 되기도 국민 여러분 저희 정부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도 다 주려 behaves 단계 정답! 정답! 정답!